ㄷㄷ ㄷㄷ 너무 좋아서 납작전이 너무 좋습니다. 또 공간을 내고 또 철저하게 버텨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죠. 예 강하늘 강하늘 문현정에 포와잉터 예 포사이드와 몸쪽 강하늘이 노려받 지금 강하늘 선수의 공격도 꽤나 까다로운 공격이었는데 네, 볼을 굳이 굉장히 까다롭죠. 예 넷 문현정 선수의 서브로 섞어가지만 일단 포핸드로만 서브를 많이 넣고 상구를 잡는 그런 스텝을 많이 하죠 서비스 강하네 문현정 관점도 있기 때문에 계속 포인트를 많이 잡아주면 좋을 것 같네요 흔들어 놓고 중진 받아 냈습니다 리드 문현정 리시브 강하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짧은 서브 문현정 선수의 리시브가 굉장히 철저하게 깊게 짧게 잘 놓고 있어요 문현정 어 나쁘지 않습니다 두번째 게임 이어집니다 리시브 포인트 따라갔습니다 아마 아이돌 터뜨려 도히 르 볼이 날카롭기 때문에 찬스가 옵니다 고 강하네 들어왔습니다 예 강하네 공을 깎아봤는데요 들어왔구요 마지막까지 문현정 자리를 닫았고요. 동점입니다. 4대4 강하늘의 서비스입니다. 강하늘의 7구. 확실히 변화가 있습니다. 강하늘의 3구. 빈 서브 득점. 그래서 서브도 저렇게 백사이더 깊게 많이 넣고 또 기다렸다가 이어가는 지구전도 많이 펼치고 있네요. 맞습니다. 푸쉬를 넉클로 많이 하고 있네요. 그 볼이 계속 오바밀 사고 있습니다. 오우 백핸드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. 바와인드 들어왔습니다. 5구. 4점 차입니다. 문현정의 리드. 강하늘. 따라가 봤습니다. 그렇습니다. 10대5. 매치 포인트 문현정. 문현정. 길어질수록 불리할 수 있죠. 매치 포인트 이어집니다. 문현정의 공이 벗어났습니다. 강하늘 서브. 강하늘의 공이 벗어났습니다. 강하늘. normálع